상상해보세요. 중국 어딘가의 디즈니랜드도 해리포터의 마법세계도 아닌 독특한 명소가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10만 마리 이상의 악어가 사는 거대한 농장입니다. 네, 정말입니다. 여기서 악어들은 단순히 물가에 앉아 햇볕을 쯤여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고급 패션 액세서리의 원료이자 일부 지역에서는 미식가들의 식탁 위를 장식하는 고급 식재료로 변신합니다. 이 농장은 악어 안구 이라고도 불립니다. 여기서 악어들은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빅마우스는 그 이름처럼 정말 입이 큽니다. 패션쇼에 나가면 모델보다 더 많은 주목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슬립스킨은 그 매끄러운 피부로 유명해서 명품 가방 브랜드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생활하는 악어들은 단순히 상품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만의 소셜라이프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씩 악어 소셜클럽 모임이 있는데, 여기서는 최신 유행하는 물속 요가나 진흙스파를 즐깁니다. 물론 악어들 사이에는 인기 있는 이벤트죠. 이 악어농장의 주인은 이 모든 것을 지속가능한 패션과 미식의 조화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악어들이 고급스러운 생활을 하며 성장하고, 그들의 희생이 높은 가치의 제품으로 탄생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깊이 고민하며, 악어가 주는 모든 것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거대한 악어농장은 단순히 악어를 키우는 곳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복합적인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습니까? 언젠가 여러분도 이곳을 방문해서 직접 그 매력을 체험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 방문할 때는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키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악어의 저녁 식사가 되는 건 원하지 않으니까요. 어느 날, 한 방문객이 불의의 사고로 악어들이 있는 연못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운명을 걱정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무사히 생존했으며, 그 비밀은 바로 악어들이 모두 깊은 잠에 빠져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악어농장 이야기에서 벗어나, 놀랍게도 또 다른 도전의 직면에 있는데, 그것은 바로 600만 마리 이상의 야생돼지 문제입니다. 이 야생돼지들은 빠른 번식력으로 인해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민들의 풍요로운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밭을 휘젓고, 작물을 파괴하며, 수백만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매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야생돼지의 이러한 빠른 번식과 파괴적인 행동은 중국의 농촌 지역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나,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야생돼지는 매우 영리하고 적응력이 뛰어나,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그 수를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농민들과 정부는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야생돼지를 포획하여 그 수를 줄이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 설치와 같은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야생돼지의 수를 관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법을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중국 정부는 전문 사냥꾼들에게 야생돼지 인구를 조절하기 위해 자유롭게 사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사냥꾼들은 효과적인 사냥 기술과 방법을 사용하여 야생돼지 수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로 인해 농장과 농촌 커뮤니티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야생돼지 수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새로운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야생돼지가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구가 크게 줄어든 것은, 생물 다양성과 야생돼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태계의 균형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과학자들과 보호단체는 생태계에서의 다양성과 균형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결국, 야생돼지 문제 해결은 단순한 인구 조절을 넘어서는 도전을 제시합니다. 이는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더 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합니다.